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출시 기념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카누의 바리스타 대표로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누의 탄생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 잔이 준비되어 있네요 먼저 뜨거운 물을 붓고요 그리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원주가 물에 녹습니다 맛은 아 죄송합니다 맛은 아 죄송합니다 계속 찍으라고? 끊어서 가는 거니까 잘 편집해 주세요 로봇도 내보내지 말고 자 맛은 음 음 네 맛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80도로 따끈하게 데워진 물 그리고 커피잔 이 카누 한 봉지만 있으면 어디서나 어디서나 카누의 바리스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쉽죠 자 여러분 그럼 어 새롭게 태어난 카누와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머리 떨어졌어 또 머리 떨어졌어 또